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제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과목을 어떻게 1년 동안 꾸려갈지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혹시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역사과목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는 역사과목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건데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 4개 과목 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사과목 군 안에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있죠. 물론 교육과정 전체를 확대해서 본다면 한국사도 포함이 됩니다만 한국사는 절대평가 영역이니까 필수과목이죠. 일단 따로 보고요. 우리는 동아시아 세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회탐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내신 공부로 내가 동아시아사를 조금 재미있게 공부했다. 그러면 세계사를 선택하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꽤 나 있어요. 특히나 중국사와 일본사가 세계사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아시아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즉, 세계사에서 5문제 또는 6문제까지는 동사에서 공부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겹친다는 거. 그래서 과목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과목이 동세사구나. 그러니까 역사를 같이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부터 볼까요? 먼저 2023년, 2024학년도라고 하죠. 이 학년도는 2023년에 시행하는 수능, 2024학년도를 준비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2023년, 1년 동안 제가 이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왔냐면 총 6단계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2023년에 그를 했다는 겁니다. 개념부터 연표, 기출, 압축, 주제, 그리고 파이널까지 총 6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강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모두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커리마다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있겠죠. 왜요? 연표를 할 때 개념을 복습하는 거니까 기출을 할 때 개념과 연표를 내가 건들 거니까 여기서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배운 거를 싹 다 묶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 거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겹치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필요한 커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내용은 전부 다 현장 강의를 업로드를 했단 말이죠. 그럼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라고 상담을 하다 보니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Q&A에 저한테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으로 추천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반영을 하다 보니 이 커리가 좀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6개로 좀 잘게 쪼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교제 부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커리를 타야 되는지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커리큘럼을 좀 압축해가지고 뭔가 좀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핵심 커리를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년 동안에는 6개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다면 2025학년도 해서 2024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는 제가 이 커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묶어봤습니다. 먼저 총 4개 단계로 이제 묶었어요. 개념해야겠죠? 연표와 기출특강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연표특강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출 얘긴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압축특강 그대로 진행하고요. 고마움 파이널과 주제특강을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년 동안의 개념과 연표와 압축과 주제 및 파이널 엔제라고 하는 이런 강의로 이제 4개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그럼 위에 있었던 기출특강이라든가 위에 있었던 뭐 다른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세요. 자, 기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강좌가 원래 있었단 말이죠. 2023년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없애고 여기서 따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로 제가 해설서랑 함께 그냥 교재로만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압축특강 안에 연계교재를 따로 넣어놓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기존에는 연표특강에서 수능특강을 다뤘고요. 여기 주제특강에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볼,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묶어놨거든요. 근데 수특과 수안을 이렇게 좀 나눠놓으니까 이게 조금, 이게 좀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압축특강, 여름방학 때 할 때 수능특강은 이미 나와있고 여름방학 전후로 해서 수능완성이 나오니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제가 연계교재를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제가 분석서를 함께 포함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 여기 있는 주제특강이 여기로 하나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왔습니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실적 모의고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사료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할 때 그 전에 주제특강을 함께 할 겁니다. 선생님, 주제특강이 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즐거운 개념의 완성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왕 공부하는 거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제가 이제 모든 코리에 웅자가 들어가는 건 제가 김종운이라 그래요. 웅! 자, 그런데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총 10주 동안 30강으로 구성이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역사과목이니까. 공부할 때 많잖아. 자, 그리고 판서를 통한 키워드 구조화를 제가 좀 좋아하라 합니다. 제가 원래 학교에서 수업할 때부터 판서하는 수업을 좀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판서보다는 PPT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나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만큼 듣는 아이들도 판서하면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몰입감 있게끔 수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판서습을 좀 고집합니다. 판서를 통해서 보고요. 물론 PPT를 통해서 자료까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개조식의 보조교제를 활용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에 제가 교제를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반영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새롭게 이제 조교들도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성을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구조화가 되는 본 교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조교제로서는 어? 이 내용이 뭐였지? 왜냐면 우리는 공부할 때 키워드로 공부합니다. 즉 모든 내용을 문장으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잖아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게 왜 여기에 위치하는지는 보조교제를 통해서 개조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개념 강좌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개념에서 잡은 이 구조화라고 하죠. 이 구조화가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처음부터 저기 끝까지 한 단어는 내용을 제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를 연결하고 표를 연결하고 표를 연결하네? 그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야기에 따라 그대로 따라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대웅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먼저였나? 아 여기였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이걸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미지화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만든 구조화는 파이널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념 강좌 때 잡은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왜냐고요? 사실 확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일단 틀을 잘 잡아놓으면 거기다가 살만 덧붙이면 돼요. 그래서 개념 때 틀을 잡은 거를 파이널 때까지 가겠다. 개념 때는 틀을 잡았을 때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왜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연표 특강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게? 같은 틀인데 개념 내용을 빼고 연표와 지역적인 내용을 추가하겠죠. 그럼 압축 특강 가서는 뭐하게? 싹 다 빼고 필요한 내용을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가지고 압축해서 넣어놓겠죠. 파이널 때 가서는 뭐하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 제시문은 그 틀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즉 개념에서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 틀 잡기 꼭 기억하시고 다음 흥경 연표 외우는 게 얘들아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하셨겠지만 실제로 수능을 준비할 때 연표가 되게 좀 낯설잖아요. 우리 문권대 숫자를 외워야 돼. 아이들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거든. 보통 이제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볼 때 야,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야, 전 세계 역사 그 연도 어떻게 다 외워? 근데 외워집니다. 진짜로 외워집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6주 동안 총 18강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도식화를 통한 개념 복습, 이겁니다. 구조화시킨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한 판에 다 몰아 넣을 거예요. 개념에서는 국가별로 뭔가 정리했다면 여기서는 한 판에 그거를 싹 다 짜집게 넣어놨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개념 복습한다고 말씀드렸죠? 연표학습에 최적화된 표입니다. 연표학습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자, 연도를 가지고 외울 때 처음부터 순서들을 외운다?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요? 내가 외워지는 연도가 떡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외워지는 것부터 외우면 돼요. 왜 그래도 되냐고요? 이미 구조화시켰고 도식화시켰으니까 내가 외워지는 게 딱 이 사건의 연도야. 전후 관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전이겠네, 이후겠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4월 달부터 반복하죠? 상반기부터 반복하잖아. 나중에 하반기가 되잖아요. 제가 무슨 연도를 물어봐도 애들이 다 압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지금. 그래서 아예 애초에 연표 특강을 애초에 상반기에 듣는 걸 저는 추천해요. 6평 보기 전에. 이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외웠다가 까먹었다 한들 나중에 여름방학이나 그 하반기에 들어가서 다시 복습하잖아요. 금방 떠오릅니다. 연도암기를 쫙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외우면 돼. 어차피 까먹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그때 가서 안 외워져요. 진짜입니다. 안 외워져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나중에 저절로 연도가 외워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믿어보세요. 그래서 연표 특강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연표의 시대는 끝났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역사의 기본은 연표입니다. 연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요 연도는 암기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연도를 외우기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다음. 자, 기출분석서가 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기존에 2023년에는 강좌로 만들어서 따로 강의를 찍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집과 해설서로서 제가 그냥 문제집처럼 그냥 교재로만 따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모든 기출문제의 해설강의는 제가 촬영을 완료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육청 모의고사든 평가원 모의고사든 모든 모의고사 해설강의 찾아보세요. 저는 다 찍어놨습니다. 제가 런칭하고 나서부터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 실제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 해설강의 가서 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간이 좀 아깝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서를 제가 말하듯이 좀 중요한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첨부해서 조금 풍부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설서를 좀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그 해설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강의 없이 교재만 판매할 건데 이 기출분석서를 제가 언제 한번 강조를 할 거냐면 연표특강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연표특강 교재 안에는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업시간에 제가 그걸 풀어드려요. 근데 풀면서 연표특강에서 연표 문제를 푸니까 좀 어렵겠지.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해당 단원에서는 기출분석서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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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에 가면은 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념했죠? 연표까지 했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게끔 제가 유도할 겁니다. 그러니 기출분석서를 연표특강 때도 이야기할 거고요. 압축특강 때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단원이 단원 편지가 똑같아요. 연표에서 다루는 단원, 여기서 다루는 단원, 압축에서 다루는 단원, 단원 편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수업을 듣다가 어? 나 여기 기출문제 풀어보고 싶은데? 이 분석서 가셔가지고 그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서를 보다 보면 그 해설서를 읽는 순간 김종호 제가 까꿍 나 불렀어? 제가 말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교재입니다. 다음, 그럼 여름방학 때 가면 뭐 한다? 압축특강하죠. 이거는 메가스터디 러스라곤 현장 강의에서의 여름방학 특강을 그대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요. 왜냐고요? 4주밖에 안 해요. 총 12강인데 동아시아에서의 모든 내용을 12강 안에 싹 다 몰아넣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까지만 12강 안에 넣어놨어요. 왜냐고요? 중국사랑 일본사는 세계사만 선택하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쌍사를 선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서양사, 서아시아사, 인도사까지만 12강 안에 싹 다 몰아넣습니다. 동세사 압축강의 중에 가장 짧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밀도 높습니다. 왜냐고요? 실제 개념과 연표, 그리고 제가 연표 특강, 기타 등등에서 얘기했던 지역적인 내용까지 싹 다 묶어놨거든. 그러니까 압축강의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개념 때 혹시 저랑 수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만큼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연계교제에 대한 자료집은 교제에 따로 제가 부록으로 같이 넣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압축특강 교제가 좀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빈칸 채우면서 스스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백들도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단권화시키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단권화시키기 너무너무 좋은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름방학 특강을 현장에서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축특강을 가지고 저와 함께 만났다. 그 교제에다가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다 넣어도 충분할 정도로 교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압축특강을 한번 제가 강력히 추천하니까 한번쯤 들어보시고 다음 연계교제에서 수특과 수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특과 수환을 개조식으로 된 걸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연도에 강조하는 것 같은 것 또는 그 전년도 수능에서 뭔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수능완성이나 수능특강에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시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와서 분석서를 만들 겁니다. 그 분석서를 함께 보시면 돼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특강은 저랑 같이 수업하시고요. 복습할 때 해당 단원 편제는 똑같다 그랬죠. 제가 단원 편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 단원에 가서 연계교제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복습해보세요. 어? 연계교제... 아 다시 미안. 연표특강 했을 때는 연표특강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죠. 압축특강을 저랑 같이 수업을 했잖아요. 스스로 뭘 한다? 연계교제를 가지고 충분히 복습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주구장창 수업만 듣고 있잖아. 음...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알아. 나 김종원 말하는 거 알아. 그거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들은 내용을 적용해서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따로 만들 거니까 이 교재 안에 있는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고마웅. 이 고맙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OT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고맙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고요?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셨으니까. 해서 파이널 엔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6주에서 7주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그 2024년도 달력을 보니까 그 해당 수업을 할 그때가 추석이 딱 껴있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개강을 했다가 한 주 건너뛰고 이렇게 하지는 좀 애매하고 이거는 현장 일정이 타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6, 7주를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제가 OT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엔제라고 했고 주제특강을 같이 넣어놓을 건데 일단 주제특강 먼저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패키지는 같이 돼 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랑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이 나올 건데 실제 주제특강의 핵심 내용은 교사형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 부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봅니까? 수능 공부할 때 4종 교과서에 지도서 읽어본 적 있어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도서에 숨어있는 내용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교사형 교과서 보십니까? 교사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꼭 떼가지고 수능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 보거나 수험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교사형 교과서, 지도서, 부도까지 함께 보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싹 다 분해해가지고 주제별로 묶어서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통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수업을 전개하죠. 무슨 얘기야?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인류의 발전 과정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가요. 저도 수업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어떻게? 통시대적 흐름이 아니고 주제별로. 알겠다고. 내가 시대적으로 흐르가는 거 알겠다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약한 거는 지도 문제만 나오면 좀 헷갈려. 지도에서 내가 봐야 되는 게 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도로 보는 동아시아사. 지도로 보는 세계사. 선생님, 저는 조약이면 헷갈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강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건대. 그 어디에서부터 만날 수 없는 이런 주제 특강. 주제만 가지고 따로 수업하는 거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고요? 안 보던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 부도나 지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수능에 낸 적이 있거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아니잖아요. 왜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교육과정 내에 다 포함된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제 특강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볼 겁니다. 모두 다 보진 않고요.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한다? 파이널 엔젤을 보겠다.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제가 스무 문제를 문항 출제 비율에 맞춰서 하기에는 제가 이제 연구진이 크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좀 잘하는 것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좀 반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엔젤을 만들겠다. 제가 직접 출제합니다. 그리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런칭했던 첫 해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첫 해 만든 파이널 모의고사가 거의 똑같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래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좀 자랑이에요. 자랑이긴 한데. 아, 진짜 근데 적중률이 좀 괜찮아. 아, 진짜로. 근데 아이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엔젤이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출제하죠. 그럼 직접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연구진에게 뭔가 의뢰를 하거나 어떤 교수님들이나 누구한테 뭐 부탁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내가 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됐는지 출제의의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특이랑 수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작년 수능에 보니까 이런 유형이 나오더라. 그래서 반영했어. 내가 만드니까. 저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의도. 또한 그 문제를 출제하면서 제가 어디서 출처를 가져갖고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를 보여드리겠죠. 당연하죠. 그게 교육과정 내에 포함됐다면 여기서 뭔가를 끌어왔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디선가 출처를 가져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죠.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것들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세한에서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강조하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데 15문제를 만들었었어요. 한 회당. 2023년에. 그러면 15문제를 해설 강의할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15문제니까. 보통 30분이 끝날 것 같잖아요. 1시간 맞죠. 2시간.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2시간이 넘었죠. 15문제 해설에 2시간이 넘는 해설을 한다. 무슨 얘기야. 한 문제 해설하는데 10분, 20분, 30분 걸린다는 소리야. 30분은 오바다. 10분 정도 걸린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엄청난 자료를 투하할 겁니다. 그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이 파이널 강좌가 여러분께 지엽적인 내용이나 문제를 해석하는 내용,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뭐 했습니까? 처음에 즐거운 개념, 흥겨운 연표, 반가움 압추, 그리고 고마움 파이널까지. 이렇게 총 4개 단계가 있고 중간중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기출 분석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계규제 분석서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25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이게 되게 수험생활이 멋있죠. 수험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2014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이 되신 분들인데 아마 선배들한테 듣고 주변에서 들어봤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소수과목이에요. 콘텐츠도 부족하죠.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뭔가 시장의 마켓이 작잖아요. 선택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소수과목이 갖는 어떤 특성 때문에 더 공부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 해왔어요. 저도 열심히 해왔고요. 그러니 이런 힘든 수험생활 쉽지 않은 소수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이왕 내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선택했다. 재밌게 하면 됩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 재밌게 하니까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재밌고요. 현장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알아야지! 하면은 대답하시면 돼요. 같이 현장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수업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수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역사는 김종우였습니다. 혹시나 저와 함께 수업하신다면 제가 긍정열매 가득 담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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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